서류 미비 청소년에게 임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인사회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한인회는 연방의원에게 보낼 드림법안 지지 서한에 가장 먼저 서명하며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의원 18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할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지지 서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지 서한 양식은 민족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